아 으 아 으 으 4 전화번호 문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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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번호 여기 창이 뜨면 전화번호 끈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콜센터 안양시장 최대우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지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노연연검을 담당하는 도서를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잘 나누시고요 일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시장 콜센터 안양시장 최대우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특히 그 필터가 들어가서 그 면 마스크는 1일당 구매 시기에서요 고맙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?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의 구로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가면 후식을 듣고 많이 부처 갚았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든지 또 어떤 거리 유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생관리 문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론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안심이 되기도 있습니다 경기 압박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고 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러고 왜 오늘 마스크를 안 썼어요? 그 영업장 사업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왔다고 하면 누가 이제 자기 사업장을 오겠냐 이렇게 촬영한аний 고맙습니다. ありがとう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